자 이번에는 우리 의문사절 해볼텐데요 의문사절도 대절이랑 마찬가지로 딸랑 딱 두개만 신경쓰면 됩니다 의문 명사적인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 자 형용사적 용법은 언제 어 뭐뭐 하는 그러니까 받침 ㄴ 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구요 명사적 용법은 요거는 의문사를 해석해야 돼 그 다음에 끝을 지로 끝나세요 지 공부하다 공부하는지 밥먹다 밥먹는지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언제나 그냥 명사 뒤야 명사적인 용법 좀 자리가 많죠 기본적으로는 동사 뒤 목적어 자리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어 즉각 문 맨 앞 그리고 이제 주어 자리에요 아 그리고 대절하고 다르게 전치사 뒤도 가능해 전치사 뒤에도 목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군데 자 존 이즈 루킹 포 썸은 자 이럴 때 썸은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좌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명사 뒤니까 하여튼 형용사적 용법 자 히트 하이드의 과거죠 숨기다 총을 호수 속 호수 속에 호수 속에 총을 숨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peter knows 피러는 알아요 동사 뒤니까 명사적인 용법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문사 해석 해야 돼 누가 그 다음에 끝은 지 누가 호수에 그 총을 숨겼는지 피터는 압니다 no one knows the city 어떤 사람도 그 도시를 몰라요 자 명사 시리는 명사죠 그러니까 이 외열은 형용사죠 자 죄인이 산다 죄인이 사는 도시를 몰라요 no one knows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동사 뒤에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 의문사 해석하고 끝을 지 어디에 죄인이 사는지 몰라요 is there anyone 사람이 있나요 존재 구문이죠 그걸 의문문으로 바꾼 거 사람이 있니 자 명사 뒤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구요 who knows 안다 자 이번에 외열은 이번에 외열은 그러니까 후절 안에 또 외열절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이번에는 동사 뒤니까 명사적인 용법 그러니까 어디에 신디가 사는지 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신디가 사는지 아는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음 그 의문사절 후절 안에 외열절 하나가 더 들어가서 둘 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 he's talking with his friend 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죠 about 다음에 나가면서 요거는 전치사 뒤에 나와서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he will build 그가 건설할 것이다 그의 새로운 집을 어디에 그가 그의 새로운 집을 건설할지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맨 처음 즉 주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have pp, b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어디에 그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지을지는 너는 아직은 결정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수동태니까 자 뭐 때문에 그 디자인의 복잡함 때문에 자 you have to ask 너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적인 용법 어디에 그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지을지를 너는 물어봐야 한다 자 the police arrested the man 경찰은 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적인 용법 hit hit you 너를 때렸다 건물 뒤에서 너를 그러니까 너를 폭행한 사람을 체포했다 you must report to the police 너는 경찰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자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적 가고 싶지만 아 이게 형용사적이 아니라 들어왔어 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리 와 먼저 아 일어난 이거는 동사 리폴 신고하다 목적어 어디가 없죠?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끔 등장하는데 일단 맛보기로 하나 넣어놓은 거야 쌤이 그래서 전명구, 투 더 폴리스라는 전명구가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들어가버린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그 건물 뒤에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를 경찰에게 신고해야 한다